프랑스 정부가 이라크 순위파 반군이 장악한 모술에서 종교 박해를 받고 쫓겨난 기독교인의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프랑스 외무부와 내무부는 이슬람 국가의 위협을 피해 피난을 떠난 이라크인들이 프랑스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반군 세력인 이슬람 국가 즉 ISIL은 최근 모술 지역 기독교 주민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죽음을 면하려면 모술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 성전주의자 지하디스트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100만 명으로 추산되던 이라크 내 전체 기독교 인구는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의 테러 활동이 거세지면서 현재는 45만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